자 여러분들 오랜만에 종게임을 좀 해볼까 합니다. 종합게임. 풀영상에 게임 카테고리가 올라간지 조금 됐죠. 저번에 공포게임 이후로, 공굴리기 게임 이후로. 두가지 게임을 좀 뽑아 봤는데요. 그 8번 출구 아류작이라고 하는게 맞는 것 같아요. 중국게임사에서 8번 출구 게임을 굉장히 비스무레하게 만든 이 게임이 있어요. 엑시트쿤이라고 완전 그냥 빼다 박았어요. 그 구도나 게임의 플롯이 너무 같아요. 반대편에 사람 오는 것도 그러고. 제가 또 누굽니까? 8번 출구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금방 깨버릴게요. 금방 깨버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게임 평가가 매긍이야 매긍. 매우 긍정적이라는거야. 해보죠. 근데 뭐하나 유행하면은 게임사들이 다 뭔가 서로 막 파쿠리 하는거야. 음. 이건 좀 심하... 어 맞아. 내가 봐도 좀 심하긴 했는데. 그래도 빨리 플레이 해버리면은 그만이야. 약간 좀 오랜만에. 나도 8번 출구 게임이 참 재밌더라. 내가 좀 관찰력이 좋아가지고. 제가 또 남들한테 없는 능력 있잖아요. 순간 캡처 능력. 눈으로 한번 꿈뻑 하면은 그게 내 머릿속에 이미지로 저장되니까. 어 뭐야. 야 이거 한글로 못 바꾸니? 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아 이거 한글이 안되나? 근데 뭐 언어가 필요 없긴 해요. 아 여기 있네. 영어로. 아 잉글리시. 잉글리시로 해야겠다. 아 한국인 있다 한국인. 아 깜짝 놀랐네. 아 이게 중국어로 나오니까 갑자기 춘장어가 내 눈앞에 펼쳐지니까 내가 당황을 했네. 어. 아니 이거 갑자기 게임에서 이렇게 두반장 향이 나는 거야. 어? 그래 안그래 여러분들. 아니잖아 이거. 어. 아 이래야지. Mcase. mod x DC. TF2 자막을 펼 Jared at tipp. 앵글리시. 을 различ. 어 나는 또 제가 또 4090 55 나오기 때문에 글카 가격만 300만원 짜리 쓰기 때문에 요런 것들 좀 해줘야 돼요 옵션충이라서 장비충이야 진짜로 아 그래픽 이래야지 자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프트 라이트 여기로 가는게 맞긴 아닌가 여기로 가는건가 여기로 가는게 맞는것 같은데 어 우측통행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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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찡그린 손흥민 표정이 있어요 중국어가 있고 어 일단 초반이 중요해 어 요게 일단 기본 골자야 사람이 오고 어 백바지 입은 양아치가 걸어갑니다 꽁꽁 얼어붙은 복도 위로 백바지 입은 양아치가 걸어갑니다 자 요 얼굴 그리고 치킨 이거를 다 외울 필요가 없어 여기서 뭔가 조금씩 변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어 요거 이거 배그처럼 이렇게 기울이기도 있어 요런 무브먼트가 필요한가 여기서 뭐 벽에서 이렇게 이렇게 보는건가 이렇게 이렇게 이케 어 가자 엑시트 제로 가보자 어 움직인다 이러면 뒤로 가야지 어 자 1번 출구 흠흠흠흠 치킨 저 배경 바뀌었어 저 치킨 배경 바뀌었죠 검은색으로 너무 쉬운데 요거 이 게임도 이제 2번 출구 흠흠흠흠흠 아이콘 아이콘 흠흠흠흠흠흠흠흠흠 이상한 걸 못 느끼겠는데 맞는거 같애 어? 다시 돌아왔어 뭐가 문제였을까? 천장도 잘 보라고 확인 근데 얘는 좀 약간 공포스러운 느낌은 아니네? 잠깐만 얘 못가게 막으면 무슨 일이 생길라나? 진로방해 이렇게 하면 멈춰버리네 게임 진짜 만들다 말았네 아이콘 요건 맞는거 같애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일단 여기는 그림 다 맞구요 아이콘도 있구요 걸어오는게 정답입니다 이상한거 없어 맞잖아 이상한거 없잖아 흠흠 자 2.5? 2.5는 좀 이상하지 않나? 다시 돌아가야되나? 어 이건 처음보는 패턴인데 아까도 2.5였어? 오케이 그냥 가 2.5는 뭐야? 2.5는 2.5는 딱 봐도 키가 확 커졌죠? 바로 돌아가줄게 키가 겁나 커졌어 어 어 야 근데 확실히 키가 크니까 존재감이 다르네 어 키의 중요성 어 어 어 어 뭐 무슨 음악이 나오네 크흠흠 바로 돌아가줄게 이게 중국믹인가봐 중국에서 만든 게임이니까 중국에서 만든 게임이니까 왜 안 멈춰 5층 얼굴 농구공이죠? 얼굴이 농구공이죠? 캐릭터가 얼굴이 농구공이죠? 이상한거 없어요 그냥 진행해도 될거 같아요 그냥 진행해도 될거 같아요 어? 엑시트콘 맞나? 아니 아니 뭐지? 크흠흠흠흠 뭐야 내가 뭘 놓친거지? 이렇게 쉬운 게임을?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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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됐다 음 음 못하는거죠 ㄴㄹ 뭐 ㄴ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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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수라던데 나 몇분만에 클리어했지? 11분 일단 비추를 할게요 또 하나의 산업 폐기물 나만 당할 수 없지 같은 느낌으로 넘어가 이 게임은 넘어가고 아까 또 다른 선물 받은 게임이 있었죠? 흠흠흠 라는 게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려 언리얼 엔진을 사용한 저렴이 게임 퍼펙트 포지션 오 오 점수를 올리기에 팔다리를 펴세요 원근 투영모드 아주 어렵습니다 C를 눌러 직교 투영모드로 전환하면 더 쉬워집니다 스페이스바 H가 정보 시작 게임이 밝아서 좋네 올리업 같은 게임은 아니야 자 오케이 최고레벨 어 이거 어떻게 포즈 어떻게 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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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눌러요 잠깐만 어 이 큐이를 눌러 캐릭터로 회전해 구멍을 다시 통과해 아니 뭐 어떻게 하라고 내가? 내가 직접 이렇게 하라고? 뭐야 아니 캠이 인식이 안 되는데 나한테 왜 직접 하라 그래 아 VR 게임이야 이거? 어? 아니 뭘 눌러도 안 돼 캠이 그걸 인식하는 거야 올라가서 올라가서 야 게임하는 방법을 모르겠다 아니 이상해 C도 안 먹히고 WASD말고 아무것도 안 먹혀 Z를 눌렀는데도 안 돼 뭐야 뭐야 이 게임 버그가 있나 아 길게 눌러야 된다고? 아니 뭘 길게 눌러서 안 되는데 아 길게 올라가서 해보라고? 게임의 설명이 좀 부족하다 올라가서 지금 눌러볼래요? 안돼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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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확인해야 되잖아 거기서 H 한번 불러봐야 돼 설명 나와야 돼 오케이 됐다 성공 성공 재밌다 재밌어 재밌어 다음 레벨2 어디 보자 어 오케이 잠깐만 이거 나 완전히 세대 써잖아 이거 나 완전히 세대 써잖아 지력구현 지력구현 다음 레벨 여기 올라가는 것도 되게 신경써야 돼 오 근데 그래픽 되게 좋다 언리얼 엔진이 좋긴 좋구만 자 레벨3 보자 어 벌써부터 어려워 잠깐만 머리를 꺾고 스탑 못해? 어 아 아 아 ㄹ 와 레벨3 부터 못해? 흠흠 포탈꺼 아니에요? 세번째꺼 포탈꺼 아니 스킨이야 스킨 스킨이 열렸는데 3라운드부터 가져가야 돼 와 3라운드 개빡세던데 빨리 일단 해보자 빨리 올라가자 3라운드 개빡세던데 어 이게 되네 어 되네 어 춤추는거 하찮다 정말 어 C키가 또 있네 C키로 눌러서 하니까 오히려 편한데 완벽해 들어와 바로 다음단계 너무 쉽잖아 너무 쉽잖아 훗 아IF length 외상 다음단계 뱀 드 intersect 떨어질 때 뭘 하라고? 어 떨어질 때 뭘 하라는 거야? 아 플랫폼 아 오케이 떨어질 때 올리업처럼 플레이하라 이 말이지? 오케이 확인 살짝 위험했던 것 같기도 해 땡 야 진짜 3단계는 이제 깨야 되지 않냐? 인간적으로 그렇지 않냐? 3단계는 깨야지 인간적으로 아까 이 팔꿈치 때 만들었던 거였구만 이건 무조건이야 이건 무조건이야 그렇지 그렇지 4단계 오 빡세다 아 잠깐만 안 돼 안 돼 아 아 아 아 와 왜 이렇게 어려워 어 어 어 아니 뭐야 이게 조정 잘 안 돼 조정이 잘 안 된다고 아니 근데 돌아가는 방법 없나? 4단계부터 할 수 없을라나? 아 이게 되는구나 아 이게 되는구나 나 몰랐어 다시 해보자 시간 빠르게 가기 하는 것도 있었어 아까 보니까 별 차이 없긴 하다 마초맨 포즈 나이 또 나이 또 아 지랄하지 마라 아 시간 왜 이렇게 빨리 가 아 아 아니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시간이 개빨리 갔다니까 클릭이 안 됐어 아 억울해 이걸 켜 놓으면 빨리 가나? 시간이? 아 1단계부터 해야 되는데 너무 짜증난다 그러니까 최고층이 100층이라고? 아니 거짓말 아니 이게 어떻게 최고층이 100층이야 시간 너무 빠른데? 시간 너무 빠른데? 와 와 진짜네 야 진짜 최고층 100층이네 미친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중간에 세이브 포인트 하나도 안 만들어놨단 말이야? 제작진놈들이 이거 진짜 악랄하네 어 방금 목 안 꺾었으면 큰일 날뻔했다 으흠흠흠 아 대망의 4층 아 수정할 시간을 줘야될 거 아니야? 흠 아니 씨발! 이거 근데 무조건 정면을 봐야 돼요. 와... 무조건 정면을 봐야 되는 거예요? 뭐야 이거? 왜 이래? 드라를 해라. 와... 진짜 쿠소 게임이네. 허리를 돌릴 수 있다고? 아... 개 짜증나네 진짜. Q2 누르면 배전돼요. Q2. 아 되네! 아! 쉿! 이제 난이도가 조절됐어. 야 이거 이해한... 나? 어? 뭐야? 아니 씨... 점수도 있다고? 아 좀 까다롭네 게임이. 아 요구하는 자세는 어느정도 취해줘야 된다는 거네. 어... 근데 이정도 어드밴티지를 주면은... 4단계는 껌으로 깰 수 있을 것 같아. 흠흠흠흠 안경이네요. 구르기 네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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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참 네디 아뢴 네디 나나 어서 으 오호 저 초록색으로 나와있는 저 4,400점이 내가 이제 최고로 올린 점수고 방금은 좀 상대적으로 점수가 좀 떨어졌네 난이도가 낮아서 그런가봐 오케이 흐흐흐흠 공중에 뜨는 것도 가능하니까 그거 생각하세요 휴게도 놀랬어 아이 씨..발 아 씨..발 아니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 야 오늘의 목표 4단계는 깨자 아니 오늘의 목표 10단계 깨기 나 이 게임과의 혈투 시작됐어 못 보겠어? 나가 그러면 미안하지만 난 해야겠어 어 나는 할거야 난 할 수 있어 진짜 이번에 4단계 못 깨면 멍청한거 인정할게 좋았어 아.. 아..이 게임이 뭐라고 날 주눅들게 하냐 자.. 초대배 해lassen 촬영 Và 디디 도ivering Wayne 됐어... 윽흐흑 땁 아 그 단계가 왔다 큐이 큐이 후 이거지 됐다 자신감 붙었어 아 쉬운디 소 이즈 아니 근데 팔을 벌려줘야 되는데 안그러면은 점수를 못먹는데 맞아요 점수 그래서 관절들을 좀 움직여줘야 점수가 올라가 결국은 제작진 이제 그 의도한 바대로 해줘야돼 근데 왜이렇게 빨리 지나가냐 아 7단계 어 뭐야 오는거야 가능해요 아 쉣 아니 아 야 이 씨발 거지같은 병신게임 악플 마려운데 저기에 씨발연아라고 단 사람이 있거든요 어디? 맨 밑에요 맨 밑에? 씨발연아 하하하하 제작자 어디 살아 어 자 오늘 이렇게 산업 폐기물을 두개를 해봤습니다 예 저장은 되게 해줘야지 맞냐고 이게 바로 환불해줄게 바로 환불해줄게 아 개쓰레기 아 졸라 기분만 더러워졌네 아 짜증나 아 짜증나 아 짜증나 안되겠다 화좀 풀어야겠다 여러분들 왜 반응도 틀링글이 찾기 왜 반응도 틀링글이 찾기 어디있어 틀링글이 찾기 왜 반응 하하 화풀어야겠다 틀링글이 찾기 들어오세요 틀링글이 찾기 틀링글이 찾기 틀링글이 찾기 자유채널 아 열받아 빨리 들어오세요 빨리 들어오세요 빠르게 들어오세요 아무도 안 들어오면 너무 슬프잖아 인기게임이 아니니까 아 이생량이 되기 싫은거야? 아 그렇다면 너무 아쉬운걸 기분 더러워서 똥닦으려고 했는데 희생량이 안오네 희생량이 없는데 여러분들 한명만 들어와 한명만 한명만 좀 당해줘 한명만 들어오면은 내가 죽여줄게 빠르게 끝내줄게 아 나 지금 좀 잘하는걸로 좀 이렇게 자존감 올리고 싶어 웃음기 싹 빼줄게 자존감 올리고 싶어 자존감 올리고 싶어 아 진짜 어렵다 어? 나 왜 이래? 영을 따라 진짜 안된다 영을 따라 진짜 안된다 오늘 왜이러냐? 컨디션 안좋다 컨디션 안좋아 이 속도가 딱 나와야되는데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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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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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하셈 3번 레디 3번 레디요 아이 나가 얘 레디 안해 3번 레디 안함 오케이요 아 레디를 안하면 어떻게 해 아 죽여버리고 싶네 오케이 고 하나 둘 셋 넷 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와 어렵다 이거 오 야 뭐야 와 여기 있었네 아 너 왜이러냐 오늘 아 오늘도 꼬이네 와 나갔어 소 이즈 소 이즈 소 이즈 이분 고수시네 님아 패배하셨는데 왜 계속 도전하시죠 또 개노잼이라고 뭐가요 뭐가 노잼임 도전 안했는데 아닌데 아닌데 나는 도전을 받는 입장인데 니가 무슨 퀘스트고 마음 붙읍시다 뭔 호소리에서 노잼 만들어 마음 붙읍시다 레디아이소 그쪽이 30개 그쪽이 40개 맞추면 시작할게요 반면에 피고해야겠다 마음대로 해 맘이 좀 상했나보다 마음이 좀 상했나보다 그렇게 자존감 올라가고 싶다면 언제든지 떠들어 그렇게 자존감 올라가고 싶다면 언제든지 떠들어 2마리 버려 자른 맨날 왜 이따 느려 너뢰 내장 manifesta 눈 잠시만 6시 방향에 저거 시계가 그거 아닌가? 제한시간? 안되겠다 해야겠다 스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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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시 간다 시간 아이씨 졌다 이거 둘 다 못 끝냈어 그래도 제가 이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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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나죠? 열받죠? 아 안돼 됐다 어? 좀 치는 사람이 들어왔어 이러면 내가 또 할맛이 나지 오 좀 치는데 오 잘한다 그래도 난 못따라오죠? 세 개 차이 나죠? 못따라오죠? 네 개 차이 나죠? 어? 어? 으아악 으아아아아아아악 매지가 있을걸 아아 아 이기고 런덜이네 아 오늘따라 너무 안보인다 너 왜이러냐 매직아이 잘쓰면 되요 풀영상이 있어요 틀그 잘하는 법 사륜안 개환하는 법 이기면 문상 1만원 이벤트 시작합니다 시작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지겠다 아 으 으 으 으 오우 오우 이겼죠? 이겼죠? 절대 못 이기죠? 저 잘하죠? 막판 여러분 이거 한 다음에 바로 포켓볼 가자 시작 이겼죠? 이겼죠? 빌렸죠? 못 이기겠죠? 절대 못 이기죠? 틀그 신 그 잡채죠? 함 더? 함 더? 오케이 여섯 장 여섯 장째로 갑니다 여섯 장 당신들은 절대 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나 멋있었다 아 아 매직아이가 돼도 이 스피드를 그 마의 속도가 있어 그거를 깨부숴야 돼 어 그게 나야 그게 나라고 어떻게 저 그림 다 외워요 어떻게 저 그림 다 외워요 포켓포람판 합시다 여러분들 양학 해놓고 뿌듯해 한다고? 근데 모든 게임은 양학이 꿀잼이야 어 들어오세요 에이빨 에이빨 맞죠? 에이빨 에이빨 두명 들어오세요 흠흠흠 아 이거 좀 창모드로 해야겠다 이거 그래픽이 안 돼 이게 너무 저사양 게임이라서 알까기 하자고? 알까기? 알까기는 좀 그런데 그 뭐냐 포트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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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탱크 슈탱크 온라인 슈탱크 로그인 회원가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등록을 누르셔야죠 아이디 적고 비번 적고 등록 방금 있었잖아요 아이디를.. 아 이게 그냥 회원가입이야? 아닙니까 스타크래프트 아이디 만드는 식인가? 안된대는데 이게 회원가입 어떻게 하는거야? 첫번째 회원가입 사진있다 슈탱크 런처는 받았어 슈탱크 런처는 받았어 아 오케오케오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케이 그래서 아 아 아니 이 정도면 스팀에 입점해도 되지 않나? 호올리 샛 호올리 샛 서울 서버 방 Alexander 방재 노려하는 코트 들어오세요 근본맵이 어디였더라? 스핑크스였는데 벨리맵도 있고 스핑크스 이거 맞지? 흠흠흠 들어오세요 나도 너무 오를만 하는거라 나는 문탱 할까 문탱 문어탱크 얘가 돌탱 얘가 독탱 얘가 빨콩 탱크마다 이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독방구탱 멀티탱 멀탱 인민탱크 인민탱크 인민탱 오우 시골자부종 하이 계란 안먹어 아 계란 안먹어 아 위치 너무 안좋은데 오 더블 니마 아이템 저 안샀는데 노템전 하시죠 지렸죠? 아직까지 감히 살아있다 앞기 ㅡ MAX 만장님 아 으엑 어 기아파 정빵맞았어 아아 오 잘한다 이 사람 아아아아 우와 뭐야 왜 이렇게 잘해 헤헥 숨어야지 어 뭐야, 내가 나를 방해했다. 내가 내 주먹으로 내 눈탱이를 쳤다. 어? 이 사람 봐주는 것 같은데? 아이템 먹고 제대로 맞았죠? 오 조금 봐주면 사시네. 하지만 안 먹히죠? 끝났죠? 봐주지 마세요. 이걸 맞춘다고? 응, 안되쥬. 응, 안되쥬. 잘가셈. 첫 승. 이겨버렸쥬. 나갔어. 복귀 유저한테 당하다니. 복귀 유저한테 당하다니. 복귀 유저한테 당하다니. 복귀 유저한테 당하다니. 오케이, 더블 파이어. 전송탄. 전송탄. 크림으로 1억이나 한다고? 아. 수량 무제한. 아. 아 전송탄 전송탄 하나 장착 방어템도 어 뭐야 템 하나만 더 사고 아 뭐야 아이씨 말 그냥 하자 레디야 샘 방 열어줘? 맵 바꾸자고 맵 어디할까 헤븐? 스카이 더 스카이 아니야 올레디라서 못해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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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자리좋다 자리좋아 자리좋아 오 좀 하는데 좀 치는데 닉네임 코잠트지 이게 무슨 탱이라고 하더라 뭐야 괴도미사일을 발사하니 될거같은데 뭔가 될거같은데 뭔가 아 안되는거 조금만 각을 높여야겠다 바람도 지금 너무 좋아 어 어? 왜 니들끼리 공격하니? 2대1로 싸울려고 했구만 일단 넌 가시고 일단 넌 가시고 각 봤다 바람이랑 각을 봐버렸어 친구야 어이구 잘가라 아 까비 까비가 포트리스에서 나온 말이야 자 제가 위성탱크였어 위성탱크 맞아 얘는 몬탱크 얘는 몬탱크 오 백샷 버림없었죠 이번엔 진짜 가야겠죠 어 아 아 딜레이 너무 축적했다 크으 일단 가운데 놈을 죽이고 우리 둘이서 영혼의 그 맞다이를 뜨자 맞다이로 들어와 맞다이로 어어 뭐야 어어 어어 오케이 각 봤다 야 근데 얘 너무 두드러워 뚜까맞는다 근데 니가 그 자리에서 태어난게 잘못이야 사실상 더블샷으로 뭐하겠다고 으응 응 안 돼 아 너무 살쪘 너무 살쪘 썼다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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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리 태어난거는 전마의 잘못이기 때문에 아 좀 부족하네 많이 올려서 쏴야겠다 흠흠흠 어어 야 위성탱크 힘좀내봐 뭐야 너 나를 왜 궤적을 나한테 돌리니 퍽 어 summarize 어어어앗 어어어어 졸라 멀리 도망가줄게 너 일루와 너 일루와 너 일루와 어? 아아악 아프죠? 아프죠? 도망가 그렇지 도망가 너한테 도망가는거 말고는 방법이 없다 아 으아악 야 이 새끼들아 오케이 다시 다굴가자 믿는다 그렇지 그렇지 야 한방만 써 한방만 어 쟤 쟤 뒤졌어 아 결국은 얘가 어부지리로 이기는거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템 좀 사자 템 좀 템 좀 사자 템 좀 오케이 나는 싹 다 화력으로 간다 다른 탱크놈을 보면 안돼요 알았어 시티 오브 밸리 알았어 시티 오브 밸리? 타카락 팀전하자고 오케이 코잠투지랑 나랑 살게 레디 레디 추억의 맵이다 어 나 또 근데 또 문템 걸렸어 대가리 찍어버리나요? 와 구해줄게 기다려봐 와 뭐야 오 오 오 아 까비 아 와 와 딜버소 아니 딜버소 딜버소 아니 딜버소 딜 미쳤다 안할래 벽 느껴져 벽 느껴지네 와 근데 30프레임도 안되는 저게임하다가 이거 화면보니까 이렇게 눈물이 앞을 가리냐 기술의 발달이 지리네 바탕화면에서 60프레임으로 이렇게 창 흔드는거 자체가 체감 역체감 크다 프레임 역체감 어 기술이 많이 발달했어 옛날에는 저런 포트리스 게임 하나 돌리는데 로딩시간 개 오래걸리고 그랬는데 7시 22분이다 여러분들 이제 방종해야돼 방종하고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1시 뵙는걸로 하고 여러분들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구요 예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할게요 빠잉 으으음 아 으으으음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